지금은 일본에게는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큰 대지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상진역 이외에는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 하나 남은 이상진역의 지진마저 어제 2월 21일에 일본 미해연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2월 13일부터 다시 시작된 독하라열도 군발 지진이 2월 21일에는 6번 발생을 하였고 오늘 2월 22일 화요일 새벽에 독하라열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2월 21일 월요일 오전 7시 12분경에 일본 미해연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회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0km입니다. 과거의 일본 강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신발 지진과 이상진역이 일어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제 2월 21일 월요일에 그 이상진역 신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던 일본에서 이상진역의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발 지진의 이상진역이란 진암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되고 진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어제 2월 21일 월요일 발생한 미해연 남동 앞바다에서의 규모 4.5회 진원의 깊이가 350km의 신발 지진은 작년 2021년 1월 15일에도 같은 지역인 미해연에서 규모 5.2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진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2021년 1월 15일 미해연 토바의 신발 지진이 발생한 지하 판다오의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7.3회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발생한 미해연의 신발 지진은 후쿠시마에서 진동이 관측되는 이상진역이었기에 최근에 동북지방 미야기형과 후쿠시마의 연속강진들과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피지, 통과, 뉴질랜드 등의 강진들을 참조해보면 2주 내에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9월에는 이상진역이 3번이나 일어났고 한 달 뒤 10월 초에는 도쿄에서 규모 6.1회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상진역이 발생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 주변의 지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에 위험해 보이는 시그널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올 2022년 들어와서는 1월에 오가사와라에서 진두 5강, 규모 6.3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뉴질랜드 근처 피지에서 규모 6.9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대지진의 전조현상인 지진 횟수 강소도 일주일에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하라열도에서 군발 지진까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하라의 법칙을 이야기 안 할 정도로 나머지 위기의 상황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초승달이 3월 3일이고 3월 11일이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이므로 다음 달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까지는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미해연의 이상진역으로 관동지역도 진동이 있었으므로 관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6회구 독하라열도 일본 규쇼 효과나다까지 연결된 지진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이 일직선이 될 때의 대지진이 많았으므로 반드시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돌고래 사체들의 발견과 정어리떼에 출연된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규쇼 후쿠오카에서 큰 폭발음과 땅울림이 있었으며 규쇼에 잘 안 보이던 지진훈이 규쇼의 미야자키연에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은 12년 만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이고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최근의 불길한 상황은 다음 달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큰 일을 앞둔 상황 하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큰 현상들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